음악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N 종합뉴스 진행의 조슬기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뉴욕 한국일보, 뉴욕중앙일보, 기독뉴스 협찬입니다. 음악 지난 2일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퀸즈의 에이지안 유권자 3명 중 2명은 에릭 아담스 민주당 후보에 투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이 4일 발표한 2021 본선거 출구조사 결과에 따르면 퀸즈의 에이지안 유권자의 62%는 민주당의 아담스 후보를 선택했습니다. 반면 공화당의 커티스 슬리와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31%에 그쳤습니다. 보로별로 보면 브루클린 아시안 유권자의 71%가, 메나탄에서는 54%가 아담스 후보에 투표했습니다. 뉴욕 외지역 선거에서도 아시안 유권자들은 민주당 후보를 더 많이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스턴 시장 선거에서는 88%가,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에서는 67%가 민주당 후보의 표를 던졌습니다. 마가렛 펑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교육재단 사무총장은 해를 거듭할수록 아시안 유권자들이 성장하고 있고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며, 이번 출구조사는 아시안 유권자들이 각종 정책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말했습니다. 필머피 뉴저지 주지사가 예상밖의 초박빙 대결 끝에 신승을 거두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AP통신은 3일 밤 현직 필머피 주지사가 공화당 잭 치아타 랠리 후보를 근소한 표차로 이겼다고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 등에 따르면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뉴저지에서 연임에 성공한 것은 1977년 이래 44년 만입니다. 4일 오후 2시 기준 머피 주지사는 124만 7,061표를 받아 득표율 50.5%를 기록했으며, 치아타 랠리 후보는 120만 6,360표를 받아 득표율 48.8%를 기록했습니다. 뉴저지는 그간 민주당 지지 성향이 강한 터파수로 통했고, 선거일 이전 여론조사에서도 머피 후보가 대체로 10% 안팎의 우위를 보여 낙승이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막상 개표가 시작되자 치아타 랠리 후보가 앞서나가고, 머피 후보가 뒤쫓으며 시종 엎치락 뒤치락하는 피말리는 승부가 벌어졌습니다. 한편 치아타 랠리 측 캠페인은 선거 결과에 승복하지 않고 있습니다. 내년 1월 4일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 의무화가 시행됩니다. 4일 노동부 산하 직업안전보건청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100인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사업장에 일하는 모든 종사자들은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완료해야 합니다. 백신 접종 완료는 화이자, 모더나 백신 2차 접종 및 존슨앤존슨 백신 1차 접종 후 2주 경과를 의미합니다. 단, 백신에 접종하지 않은 경우는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로 대체할 수 있고, 업무 중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위반 한 건당 14,000불의 벌금을 물 수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지침은 총 8,400만 명을 대상으로 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와 함께 행정부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자금을 받는 병원, 요양원, 기타 시설에 종사하는 1,700만 명에 대해서도 내년 1월 4일까지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습니다. 단, 이들의 경우 주간 코로나19 진단검사 옵션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뉴욕 한인장로연합회가 오는 14일 제8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개최합니다. 연합회는 지난달 28일 퀸즈베이사이드 거성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이달 14일 오후 5시 프라미스 교회에서 제8차 다민족 선교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자라는 주제로 열리는 대회의 주강사로는 김남수 프라미스 교회 원로 목사가 초청됐습니다. 회장 송윤섭 장로는 연합회 구성원은 90대의 최고령으로부터 다양한 연령, 교파를 초월한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리스도의 빛된 삶을 본받고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목요 기도회로 모여 예배드리고 오늘에 이르렀다며, 이번 대회는 연합회의 연례 중점 사역으로 선교와 봉사를 주어진 소명으로 확인하는 시간이 되리라 본다며, 이에 동참하길 원하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후원을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대회에는 뉴저지 선암목자교회 유스 국악 찬양선교단, 김희복 목사가 인도하는 다민족 찬양팀, 박마이클 목사가 인도하는 다민족팀, 뉴욕 실버미션팀, 뉴욕 장로선가단, 필그림선교무용단, 뉴욕 미랄선교합창단 등 총 7개 팀이 참가할 예정이며, 올해는 선교보고 및 간증 시간도 포함됩니다. CBSN 종합뉴스 지금까지 제작 김기훈 진행의 조슬기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